기본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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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본간호학을 함께 공부를 해볼 거예요. 기본간호학은 어떤 과목이었죠? 2017, 18, 19년에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는, 즉 점점 쉬워지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어떻게 조정될지 몰라요. 만약에 난이도를 좀 높여야 되겠어, 좀 어렵게 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조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꽈락평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간호학도 조금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간호학은 우리가 좀 평락을 메꿔주는 그런 과목으로 생각을 해서 좀 고득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산소화 요구예요. 저랑 다 합해서 12번 만날 건데요. 이론과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떠한 챕터는 이론과 문제풀이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챕터들도 있을 거고, 어떠한 챕터는 이론과 문제풀이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챕터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산소화 요구는 이론과 문제풀이가 함께 갈 겁니다. 자, 산소화 요구 부분은 총 30문제 중에 4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이론과 문제풀이 함께 갈 건데요. 특히 이 산소화 간호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론 수업 들어갈게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랑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백투더 교과서.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교과서를 요약을 정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요약된 책을 사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문제집을 풀면서 이론 공부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본이 교과서라는 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옆에 해설이 나와 있긴 마련인데요. 그것만 보고 이론을 정리를 하기에는 너무 조각조각된 지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풀다가 틀리는 부분 있으면 반디 교과서로 돌아오시고요. 1부터 10까지 과정 중에서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없다고 1, 2, 3, 4 건너뛰고 5번부터 10번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 다시 1, 2, 3, 4를 해야 되는 시점이 반드시 와요. 그러면 2번, 낭비, 시간을 2번 버리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급한 거 알고 불안한 거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래도 천천히 차근차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문제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저와 만나기 전에 문제집을 먼저 풀고 저와 만나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풀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내가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그리고 저랑 함께하면 실력이 훨씬 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산소와 요구에서 중요한 코어는 활력증후와 활력증후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그리고 산소와 요구와 관계된 간호중재입니다. 키포인트는 활력증후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산소요법의 종류와 장단점인데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이탈 사인이에요. 바이탈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 바이탈이 얼마예요? 바이탈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정상 범위 표를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다 외우라고 제가 가져온 거 아니고요. 다 외울 수도 없어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신생아, 그리고 영아부터 학년 전기, 그리고 소년기, 청년기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크게 4개 카테고리로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성장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양상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숫자 하나하나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조금 알아두시라고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체온인데요. 체온 중추는 시상 하부에 있어요.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연령, 성별, 그리고 신체 활동 정도, 환경 등이 있습니다. 측정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네 군데에서 우리가 체온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각 측정 부위마다 정상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고막 같은 경우는 정상 범위가 37.5도 정도고요. 귀질환자는 금기, 귀에 예를 들어서 COM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점막에서 고막이 파열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쪽 귀에서는 체온을 측정하시면 안 되고 반대쪽 귀에서 측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구강 체온을 잴 때는 무의식 환자나 비위관 삽입 환자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신규 간호사가 무의식 환자한테 오랄 케어를 해주다가 커튼볼을 놓친 거예요. 포셉에서. 그래서 우리 신규 간호사가 거의 울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규 간호사는 듀티 때마다 환자의 기저귀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대변으로 나왔어요. 무의식 환자들은 입을 절대 벌리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환자 입에 손가락도 넣으시면 안 되고 체온계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오라케어 할 때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의식 환자는 절대 구강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직장 체온 같은 경우에는 37.5가 정상 범위인데 신사회의 경우에는 반복 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심장질환이나 심장 수술한 경우에도 금기예요. 왜냐하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서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측정을 했던 애가 체온. 정상 범위 36.5도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맥박입니다. 맥박은 측정 부위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맥박을 측정을 하죠. 왜냐하면 동맥에 뛰는 파동, 펄세이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거기서 맥박을 측정을 하는데 이제 요걸, 상완, 측두, 경동맥 등등이 있어요. 경동맥을 측정을 할 때는요. 우리가 물론 양쪽을 동시에 누를 일은 아마 없을 거지만 신체 사정을 할 때 경동맥은 반드시 한쪽 한쪽 촉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로 가는 혈류를 잠시나라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환자가 싱크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동맥을 측정할 때는 양쪽을 동시에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한쪽 한쪽 눌러야 된다. 그리고 신첨은 유아에서 3세까지는 신첨 맥박을 측정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맥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물,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은 맥박수를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디지털리스, 그리고 강심제, 베타 아드레날린 약물과 칼슘 채널 차단제는 맥박수를 감소시킵니다. 약물에 대한 특징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호흡에서도 약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출혈이 있는 경우는 혈액이 상실되는 경우에 맥박수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호흡. 중요한 호흡이 나왔어요. 지금 몇 년도, 2014, 2015, 2017,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범위고요. 이 호흡 양상만 따로 출제가 되기보다는 보기에 하나씩 끼어 들어가서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중요한데요. 호흡 중추는 연수와 뇌교에 있어요. 그리고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령, 체온, 약물, 스트레스, 운동, 후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물은 특히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호흡수를 저하시켜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흡 양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체인스톡 호흡과 쿠스널 호흡입니다. 자, 체인스톡 호흡은 언제 나타나냐면 환자가 임종하기 전에 나타나요. 그래서 불규칙한 호흡과 암리아가 나타나고요. 암리아 타임이 점점 길어집니다. 예전에 제 환자가 체인스톡 호흡 양상을 보였어요. 임종에 가까운 환자였는데 인턴 샘한테 노티를 했어요. 체인스톡 호흡 나타났다. 임종하실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체인스톡 호흡이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일 전혀 없죠? 한번 배웠으니까. 체인스톡 호흡은 그런 호흡. 자, 쿠스널 호흡은 당뇨병 속 혼수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호흡이에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나오는 것이 혈압인데 혈압은 우리가 수축계열화, 위안계열화, 맥압이 있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혈압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 순서는 우리가 혈압을 재는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다시 했어요. 커프의 길이와 넓이에 따라서도 커프가 너무 넓으면 혈압이 낮은 것처럼 보이고요. 너무 좁거나 짧으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상혈압보다 낮게 측정되고 정상혈압보다 높게 측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커프의 공기를 주입하는 것 그리고 공기를 빼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재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환자 BP가 너무 이상해. 한번 다시 재봐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재측정을 하게 되는데 BP 재고 나서 바로 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혈압이 낮은 데 정상인 것처럼 보여서 제대로 처치가 시행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 오류 때문에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산소화, 산소화 부분인데요. 산소화는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산소화 과정에는 환기, 관류, 확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호흡 조절 중추는 연수와 뇌교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화학적 조절로도 호흡은 조절이 됩니다. 호흡은 크게 정상과 비정상음으로 나뉘는데요. 정상음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비정상음 먼저 볼게요. 비정상 중에서도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나음, 크래클 라알이라고 하는 나음과 그리고 스포음, 롱카이애라고 하는 스포음 그리고 천명음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음과 스포음은 폐에 체액이 많을 때 즉 우리 몸에 물이 많을 때 들리는 음이에요. 가장 많은 폐렴 때 나음과 스포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천명음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어느 환자죠? 그렇죠. 천식과 COPD 환자에서 많이 들리는 호흡음이에요. 굳이 청증기를 대지 않아도요. 저 환자가 휘징 사운드를 내면서 들어오면 아 저 환자 COPD 아닐까? 아수막 아닐까? 예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생각보다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좁은 기도를 공기가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 그것이 천명음이다. 호흡기계 진단검사와 간호에서는 중요한 것이 폐기능 검사 그리고 동맥혈가스 분석 그리고 최대 호기 유석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지경 검사와 결핵 피부 검사 정도가 있어요. 폐기능 검사는 폐알량기를 이용해서 정말 폐의 어떤 역학, 용적 이런 것을 측정을 하는데 폐기능 검사 전에 기관작장제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흡연자라면 담배를 피우지 마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동맥혈가스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 단골손님이잖아요. 성인간호 문제 단골손님인데 라디알로 ABGA를 할 거면 알렌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 호기 유석 검사 같은 경우는 픽플로우메터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건데 환자한테 최대한 숨을 들이마시라고 하고 기구를 갖다 데려간 다음에 후! 하고 한꺼번에 확 불어서 이 환자의 호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한 3회 정도 반복 측정을 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수치를 적게 되죠. 그리고 기관지경 검사는 내시경을 통해서 위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기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보고 엠볼라이제이션도 하고 아니면 석션도 해내는 그 깊은 곳까지 기관지 깊은 곳까지 분비물이 있다면 그런 시크리션을 다 긁어내는 그런 치료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내시경과 마찬가지로 내시경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계반사를 조금 억제하는 마취제를 투여를 해요. 그러니까 뿌리는 마취제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끝나고 구계반사를 확인 후에 물을 먼저 드시게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핵피부검사는 우리가 투약 부분에서도 다룰 부분인데요. 피내 주사를 하고 48에서 72시간 후에 판독을 합니다. 그렇게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우려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기는 정말 문제 밭이에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소와 간호 간호요법을 제공하는 크게 9가지 종류가 나올 건데요. 그 첫 번째가 흉부 물리요법이에요. 흉부 물리요법은 왜 하느냐 폐분비물을 묽게 해서 그 분비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객단 배출량이 하루에 30cc 이상 나온 환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 종류는 타진법과 진동법이 있는데 타진법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손을 컵 모양으로 해가지고 환자에게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뽁뽁이 컵 같은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컵 모양으로 해서 두드리는 것 한 번에 여러 번을 시행을 하는데 30에서 60초 정도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출혈성 장애나 골다공증 대상자 늦골골절 대상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쓰지 않아요. 그리고 진동법이 2015, 2019년에 출제가 됐는데요. 진동법은 호흡을 하는 동안에 진행이 되고 호기 동안에 진행을 합니다. 호기 동안에 진행을 하고요. 타진법 후에 진행을 하는데 유방, 척추, 흉골 모이는 진동시키지 않아요. 안 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호흡 운동과 기침인데요. 심호흡, 행경막 호흡, 입술 오므리기 호흡 그리고 기침 강화 폐일 양계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입술 오므리기 호흡이에요. 2016년과 2018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입술 오므리기 호흡과 행경막 호흡은 COPD 환자들에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호흡법인데 그 중에서도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기를 연장시켜서 몸에 쌓인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해 주는 호흡법이고요. 기도의 저항을 줄여줍니다. 그런 호흡 방법이고 COPD 대상자에게 적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강화 폐열 양계를 많이 쓰는데 인스피로미터라고 하는 강화 폐열 양계예요.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공을 올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건데 어떤 거죠? 무기폐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즉 폐를 확장시켜주는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기구고요. 숨을 들이마시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환자들이 이걸 불고 있어요. 간호사가 교육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공 몇 개 올리셨어요? 하나 올렸어요? 두 개 올렸어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폐의 활량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충분히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들이마시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이마시고 하고 조금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충분히 폐를 열어주고 확장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교육 방법으로 충분히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체위 배액인데요. 중력에 의해서 폐분절에 있는 분비물을 배액을 증진시키는 것. 자, 뭐라고요? 중력에 의해서 중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스크리션이 있는 환자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옆쪽으로 스크리션이 있는 환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머리가 아마 거꾸로 내려가는 그런 자세겠죠. 그래서 체위를 취해주고 중력을 이용해서 배액을 촉진시켜주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시행을 하고요. 식 전, 늦은 오후 잠자기 전 이때 해주셔야지 밥 먹고 나서 바로 한다. 그러면 아스피레이션이나 보미팅이나 그럴 부작용들이 있어요. 합병증이 있습니다. 무의식 환자, 뇌압 상승 환자, 그리고 식후 한두 시간 내 환자는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아래로 쏠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뇌압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뇌압 상승, 식후 한두 시간 내는 절대 금기다를 알아두시고요. 순서가 2018년과 2020년에 출제가 됐는데 적절한 체위를 취해준 다음에 타진, 진동, 기침, 흡인의 순서로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적절한 체위라는 것은 분비물의 위치에 따라서 자세를 취한 후에 타진, 진동, 기침, 흡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산소요법. 대망의 산소요법이에요. 별표 몇 개예요? 세 개죠? 몇 번이나 출제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임상에 가셔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몇 가지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는데 물론 임상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면허를 딸 거기 때문에 면허 딸 거면 다섯 가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비강 캐뉴라는 2에서 5리터의 산소를 제공합니다. 공급을 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도구고 음식 섭취와 말하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마스크인데요. 마스크는 6리터 이상의 산소를 공급할 때 마스크를 써요. 다시, 네잘프롱은 2에서 5리터 그리고 마스크는 6리터 이상인데 마스크 종류에 따라서 그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네잘프롱으로 오토로 4리터를 마시고 있었는데 6리터로 그냥 바꿔주세요. 한다면 그냥 단순 마스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FiO2가 35에서 60% 정도밖에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분 재호흡 마스크는 6리터에서 10리터의 산소를 공급을 하고 FiO2가 70에서 90% 공급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지금 여기 리저버백이 달려있어요. 리저버백이 달려있고요. 내가 내 쉰 산소를 다시 들이마실 수 있도록 장치가 붙어있는 거예요. 마스크는 리저버백이 없고 재호흡 마스크는 리저버백이 있죠. 그런데 비재호흡 마스크도 리저버백이 있는데 여기에 벨브가 하나 더 붙어있어요. 그래서 자발호흡이 있는 경우에 가장 높은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FiO2 95에서 100%까지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이 벤트리 마스크인데 마스크 중에서 가장 정확한 FiO2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FiO2는 낮지만 가장 정확한 FiO2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COPD 대상자에게 씁니다. 그런데 이거 외우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나비야 나비야 노래 아시죠? 보시면 보라색 글씨들로 제가 특별히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외우는 거 좀 쉽게 도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나비야 나비야 이 노래고요. 나이오 마 60 재호 친구 마 60 비재호 흡 65 벤트리는 COPD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이오 마 60 재호 친구 마 60 비재호 흡 65 벤트리는 COPD 조금 쉽죠? 오늘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흥얼흥얼 걸어보세요. 안 까먹어요. 저도 요즘에 제가 이거 만들고 나서도 양치질 하면서도 나이오 마 60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것만 완벽하게 외우셔도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산소뉴법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인공기도 2014년에 출제가 됐고 왕별 하나 제가 그려놨어요. 아, 2014년에 출제가 됐네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두관, 기관내관, 기관절개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두관은 인두관은 우리가 그냥 에어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구강인두관과 비강인두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바로흡이 있는 경우에 합니다. 기도내 청결을 위해서 그리고 분비물 흡인을 위해서 하고요.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혀를 고정하기 위해서 써요.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게 오라에어웨이고 구강인두관이고 밑에 보이시는 게 비강인두관입니다. 그리고 인공기도 두 번째, 기관 내관인데요. 엔도트라큐얼 튜브, 우리가 엔도튜브라고 그냥 줄여서 말을 해요. 벤틸레이터로 산소 공급할 때, 즉 인투에이션 할 때 이 엔도트라큐얼 튜브를 쓰죠. 그래서 커프에 공기를 주입을 합니다. 우리가 시린지의 그 닛을 빼가지고 이 부분에다 연결해가지고 에어를 쭉 집어넣으면 이쪽에 커프가 이제 발로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투에이션 할 때 크린조에다가 먼저 넣어서 찢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 번 더 하잖아요. 이 커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 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부기도 폐쇄할 때 쓰고요. 이 커프는 공기 누출과 흡인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기관절개관인데요. 기관절개관은 제가 지금 여기 커프가 있는 거를 가지고 왔지만 커프가 없는 것도 있어요. 커프가 처음에 제공을 할 때는 커프가 있는 거를 쓰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로프를 할 때 그러니까 트라키오스토미를 막고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커프가 없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두 개의 용도가 달라요. 나중에 아마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관의 인공개구부를 만드는 것이고 엔독트라키알 투브를 오래 사용했는데 벤틸레이션을 계속 사용해야 될 때 익스토베이션을 못할 때 이제 기관절개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공기도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관절개관 간호예요. 2016, 2020년에 출제가 됐고요. 지금 왕별 제가 하나 붙여놨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내관 소독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트라키오스토미 튜브는 내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내관에 있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관은 하루에 한 번씩 일반 워드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그 내관을 세척을 해서 체인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내관 소독을 할 때 우리가 T-Clean-up이라고 하죠. 생리식염수와 과산우수소수를 2대1 비율로 만들고 두 개를 섞고 그리고 내관을 15분에서 30분간 침적을 한 후에 사용을 되어야 되는데 그냥 침적한 상태에서 그냥 빼면 안 되고요. 안에 있는 그 분비물들을 다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뭐라 그러잖아요. 되게 딱딱한 그 시크리션들이 굳어가지고 말라서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면봉이나 솔료 세척을 한 다음에 깨끗하게 말리고 물기도 탈탈 털고 말린 후에 내관을 다시 어플라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흡인요법인데요. 이 석션은 2017, 2019년에 출제가 됐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왕별 하나 제가 붙여놨어요.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원칙과 그리고 흡인 절차 두 개가 다 중요해요. 근데 원칙과 흡인 절차는 두 개가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외우시면 될 거예요. 자, 무긴 수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적정 압력은 성인의 경우에 110에서 150이 됩니다. 110에서 150mm 규리가 되고 카테터 삽입 길이는 10에서 12.5cm 한 번 시행할 때 10에서 15초 이내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저 신규 때였거든요. 근데 시크리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호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석션을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거를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석션을 막 하다 보니까 시츄레이션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자, 흡인을 할 때는 시크리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나온다? 공기가 같이 나온다. 산소가 같이 나오니까 절대 시크리션 양 많다고 막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한 번에 10에서 15초 이내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 2, 3분 간격으로 너무 많다면 너무 많다면 2, 3분 간격으로 총 5분을 초과하지 말아라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가슴요법이 있고요. 그리고 분무요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네블라이저라고 하는 것 분무요법이고요. 분무기를 사용해서 약물을 흡입하는 거예요. 효과는 기간지 경련 감소 그리고 기간지 점막 부정 감소 등이 있습니다. 기간지 확장제, 점액 용해제, 거담제,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드르르르르르르르르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네블라이저 키트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기 같은 것이 막 나오죠.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테로이드 제재는 분무요법하고 나서 반드시 입안을 헹구도록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먹는 스테로이드도 굉장히 게스트릭 얼서를 많이 유발하잖아요. 똑같아요. 구강 안에도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입안으로 들어가서 헹궈내지 않고 입안에 남아있으면 오라얼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흡입하고 나서는 반드시 입안을 헹궈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론이고요. 이제 문제풀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풀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제가 중요한 부분만 다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문제는 제가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무엇이 중언디? 자, 키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즉,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 현혹되지 마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지문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 우리는 캐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언디? 절대 현혹되지 마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전부 다 풀어드리면 좋겠는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 그런 문제 중심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책의 13번 문제입니다. 55세 남성이 천식 환자래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 양상이 어떻게 변하나요? 결국에 호흡기계 기능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스트레스는 호흡수와 깊이를 증가시킨다. 즉, 하이퍼벤틸레이션 시킨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이퍼벤틸레이션의 증상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였어요. 하이퍼벤틸레이션의 증상이 뭔가요? 호흡수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업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탄산혈증에 호흡성 알칼리증까지 생겨요. 그리고 혈류량이 증가하고 산소분압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뭐다? 5번이다. 그런데 천식에 조금 저는 포커스가 맨 처음에 갔었어요. 이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천식인가? 답 골라야지 했는데 천식으로 하니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고요. 이 문제는 결국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호흡기계의 기능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포커스는 스트레스로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스트레스였어요. 그 다음 문제. 72세 남자가 폐렴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호흡곤란, 발열, 기침으로 호소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탈사인은 이렇게 체크가 됐어요. 저산소증을 추정할 수 있는 간호자료는 묻고 있어요. 저산소증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기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자료 중에 저산소증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체온 38.5도는 그냥 열나는 거죠. 호흡 20 정상, 맥박 88 정상, 산소포화도 95 정상. 아, 도대체 뭐지? 자, 이 문제는 저산소증의 증상을 묻는 문제인데 저산소증 증상 어떻죠? 호흡곤란, 호흡수 증가, 맥박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뭐 있어요? 불안과 안절부정감 있죠. 결국에 지문에서 힌트가 없다면 오답을 다 지워내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사실 썩 좋은 문제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문,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으로 뭐 해요? 상상의 나래를 펴. 드라마 한 편 써. 영화 한 편 찍는단 말이에요. 아, 이런 한자가 이러면 이렇게 했지? 이러진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문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엉뚱한 답으로 고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썩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오답을 제거를 해라. 그래서 문제를 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1, 2, 3, 4를 다 제거를 했더니 답이 뭐가 남죠? 5번이 남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불안, 앤자이어티 저산소증 있을 때 앤자이어티가 나타난다. 그 보기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26번, COPD를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강캐뉴러로 2리터의 산소를 줬는데 1시간 동안 제공했는데 호흡곤란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COPD 환자가 2리터의 산소를 마시고 있었는데도 계속 계속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소와 간호 수행 중에서 호흡운동, 이 호흡운동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호흡운동 중에 COPD 환자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입술 오모리기 호흡.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입술 오모리기 호흡을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치기를 취해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숨쉬기 힘든데 옆으로 누우면 숨쉬는 게 더 나아지나요? 아니죠? 차라리 똑바로 앉는 게 훨씬 나아지죠? 그리고 가벼운 신체활동. 5, 2, 1리터 먹고 있는데도 계속 숨이 찬데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근거 없는 안심시켜주는 그런 말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휘파람을 불듯이 입술 오모리기 호흡을 내쉬도록 한다. 이게 결국에 입술 오모리기 호흡 방법이잖아요. 5번 선택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죠? 이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2리터 산소를 마시고 있었는데 4리터를 올린다? 제가 COPD 환자들은 절대 OT에서 한 번 말씀드렸어요. 절대 고농도 산소 주지 않습니다. 호흡 중추를 마비시키는 일이랑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누가 판단했어요? 간호사가 판단했어. 산소도 치료기 때문에 처방에 의해서 산소를 주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2리터였을 때 환자 상태가 어떠니 4리터로 바꾸시오라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 산소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절대 간호사가 판단해서 숨차하니까 내가 올려야지 하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다. 그 다음 29번입니다. 역시 COPD 환자가 나오고 있고요. 68세 여자가 가래를 동반한 기침을 하고 있고 활력증후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이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중재는?을 물었습니다. 가래를 동반한 기침을 하고 있다. 뭘 물어보고 있는 거죠? 흉부 물리우법의 목적을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를 동반한 기침을 하는 환자에게 흉부 물리우법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흉부 물리우법은 정답 2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38번 정량식 분무기. 우리가 NDI라고 하는 것. 왜 여러분 그 벤토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퍼프처럼 누르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죠? 벤토린이라고 하는 약물인데 그 약이에요. 그래서 정량식 분무기를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즉 정량식 분무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고요. 일정한 용량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신속한 체력 효과를 나타내고 기도를 수변화하는 약물입니다. 사용 방법은 뚜껑은 여기부터 있거든요. 뚜껑은 여기부터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퍼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입술이 여기에 갖다 대야 됩니다. 완전히 무는 건 아니고요. 조금 멀리 떨어진 데서 상태에서 하는 거고. 흔든 다음에 해야 돼요. 그리고 숨을 최대한 깊게 내쉬고 퍼핑을 하면서 내가 후 하고 들이마시는 그렇게 해서 약을 호흡하는 흡입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어떤 환자죠? 5번 환자죠. 흔들어야 되고요. 누우면 안 되고 앉아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혹이 아니고요. 최대한 깊이 내쉰 다음에 흡기를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숨을 들이신 후 흡입한다. 숨을 내쉰 다음에 흡입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리학 같은 문제인데요. 기본 간호학에서도 출제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서인 간호학에서도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MDI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41번으로 갈게요. 우리가 아까 노래했던 나비아 나비아 그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고 호흡곤란을 주호소 롱급실 방문을 했습니다. ABG의 결과가 이랬고 COPD 진단을 받았다. 이 환자가 3m의 산소료법을 처방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벤투리는 COPD라고 했지만 산소를 몇 m 준다고요? 3m 준다고. 그러면 나이오, 나이오, 비관캐뉴러. 나이오, 마육십, 제호, 친구, 마육십. 우리 아까 노래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걸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COPD긴 하지만 3m를 준다고 했으니까 벤투리가 아니라 비관캐뉴러로 가야 되고 보기에서도 벤투리는 없었어요. 벤투리가 있었으면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다행히도 벤투리가 없었다. 그래서 레자프롱으로 가야 된다. 한 문제 더 풀어보죠. 만성폐쇄성으로 COPD로 진단을 받고 이런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산소 공급을 한다. 벤투리는 COPD라고 했어요. 벤투리 마스크 그냥 3번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ARDS 환자인데요. 산소료법을 시행해서 비관캐뉴러로 시행을 했는데 증상이 더 악화가 된 환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FIO2 95% 이상의 고농도 산소를 10리터로 준다고 했어요. 그때 적용하는 산소 공급 방법은 마스크 중에서 가장 고농도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비제호흡 65% 비제호흡 마스크였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표 기억나시죠? 이 표 반드시 한번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65번으로 갈게요. 기도 개방성 유지를 위해서 비강인두관을 삽입하려고 한대요. 자, 에어웨이.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거. 그리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더 긴 거. 기억나시죠? 오랄, 그리고 구강인두관, 비강인두관. 지금 비강인두관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있는 문제고요. 자바로우에 있는 대상자에게 씁니다. 쓰고 구강인두관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혀를 고정시켜주는데 이때 적절한 크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혀가 밀리거든요, 뒤로. 혀가 고정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부토반사가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비강인두관은 구강인두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쓰는데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죠. 의식이 있는 환자나 반원소 상태의 환자에게 사용을 한다. 2번, 2번은 구강인두관이에요. 그리고 비강인두관의 크기는 입술이 아니라 어디다? 코끝. 그리고 길이가 너무 긴 경우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니까 빗맥이 아니고 섬액 발생하죠. 그리고 구역반사를 자극하므로 구역반사가 있는 환자한테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그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기 바래요. 자, 72번으로 한 번 가보죠. 45세 남자가 폐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엔도트라킬 투부를 갖고 벤틀레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ICU에 계속 있죠. 그런데 환자 의식이 명루하게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위닝 과정을 거쳐서 익스튜베이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의식만 명루하게 돌아온 상태고 익스튜베이션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유환자에게 하는 간호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요. 기관내간 삭반을 한 간호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답을 골라볼게요. 기침 쉽게 하도록 기관내간 고정하고 풀면 돼요. 안 돼요. 익스튜베이션을 의사가 할 때까지는 절대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냥 꼴랑 빠져버려요. 기침만 해도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말할 수 없으니까 메모지나 그림판 이용해서 의사소통한다. 기관내간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메모지나 판 같은 걸 준비해 주셔야 돼요. 구강간호는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트렌델렌버그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공기색전증에서 좌측 트렌델렌버그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기색전증 아니죠.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관내간으로 인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커프의 압력을 10mm 머큘리 이러면 빠져요. 15에서 20 정도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투베이션이 인투베이션 한 환자가 갑자기 익스튜베이션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 CPR 상황이에요. ICU에서 CPR 방송 나면 이런 확률 이렇게 됐을 때 CPR 방송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빠졌으면 와가지고 인투베이션 다시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압력은 적정한 압력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는 거죠. 73번 65세 남자가 2주 전에 뇌출혈로 혈종 제거소를 했어요. 그리고 ICU 있습니다. 아직 의식이 혼미하고 계속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런데 기도 유지 방법을 변경한다고 해요. 인투베이션을 해서 엔더트라키얼 투브를 가지고 있는데 변경 안 돼요.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기도 점막 허혈이나 괴사 심하면 괴사까지 올 수 있어서 바꿔줘야 되는데 뭘로 바꿔주냐면요. 트라키오스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주 동안 인투베이션을 한 상태였겠죠. ICU에서 계속 인공호흡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적절한 기도 유지 방법을 골라라 하는 문제였고요. 기관절개술은 장기간 기계 환기를 할 때 그리고 만성적으로 상무 기도 폐사가 있을 때 하는데 제가 두 가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커프가 있는 기관절개관이 있고 커프가 없는 기관절개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커프가 있는 기관절개관은요. 기관절개술 직후 그러니까 처음에 트라키오스톰을 했을 때 그때는 커프가 있는 거를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계적 환기 장치를 이용할 때 지금 이분은 벤틀레이터 계속 인공호흡기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커프가 있는 기관절개관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프가 없는 기관절개관 같은 경우에는요. 커프가 있는 기관절개관을 썼다가 체인지를 할 거야. 자, 디캐눌라이제이션이라고 했는데 에어웨이가 잘 유지가 된다면 트라키오스톰을 빼고 이 누공을 막아줘요. 막아줘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때 씰오프라고 하는데 그 씰오프하는 동안에 에어웨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커프가 있는 기관절개관에서 없는 기관절개관으로 바꿔줍니다. 호흡기능과 병동을 실습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씰오프하는 환자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하죠. 그래서 커프가 없는 기관절개관을 하고 안을 내관을 막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시간만 막아봅시다. 두 시간만 막아봅시다. 이렇게 막다가 한 듀티, 두 듀티, 하루 이렇게 막는 거죠. 그러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환자가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씰오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커프가 없는 기관절개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업기 치료가 계속 필요하고 기도해지 방법이라고 한다면 엔도트라키올 투브에서 기관절개관으로 우리가 빠르게 눈을 돌려야 돼요. 기관절개관이 어디 있지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커프가 있는 기관절개관으로 정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마 판단력을 조금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셔야 되고요. 50세 환자에게 기관 내관을 흡입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석션하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50세니까 성인이고요. 그리고 기관 내관으로 우리가 흡인을 한다고 합니다. 흡인의 절차 뭐였죠? 체인은 반자위를 취해주고 성인의 경우에는 압력은 110에서 150mm 먹추리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관절개관 10에서 12.5cm 카테터를 삽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죠. 자, 일정한 간격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지? 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비물이 있을 때 그때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분비물 제거를 위해서 한 번에 30초다? 아니다. 10초에서 15초다. 그리고 반경이 2분의 1 이상 큰? 아니죠. 2분의 1보다 작은 걸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비물이 많은 경우에 엠부백을 사용하면요. 물론 석션을 하기 전에 오토를 조금 공급을 한 상태에서 석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소가 많이 빠져나오니까. 그런데 분비물이 많을 때 엠부백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비물이 안으로 더 들어가. 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5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형의 문제를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 봤나요? 우리 토익시험도 봤었고요. 그리고 수능 때 국어영, 언어영역 때 지문 이만큼 주고 문제 몇 개 주잖아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때 어떻게 했나요? 문제와 보기를 먼저 봤었죠. 그리고 지문을 봤어요.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똑같아요. 지금 104번에서 105번인데 이 지문 하나의 문제가 두 개가 딸린 문제인데요. 문제와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되고 어떤 문제들은 굳이 이 지문을 보지 않아도 일반적인 문제를 묻는 문제라면 그러니까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걸 묻는 문제라면 그냥 문제 보고도 답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지문을 다 읽고 오셨죠? 문제를 다 풀고 오셨으니까 자, 문제를 한번 그냥 바로 가보죠.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흡곤란 위에서 벤트리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유법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럼 케이스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벤트리 마스크의 산소유법의 종류와 단단점을 묻고 있는데 그 중에 벤트리 마스크를 묻고 있습니다. 자, 벤트리 마스크 어떤 거였죠? 가장 정확하게 FIO2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COPD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나오잖아. 3번 자, 유속이 빠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베르누이의 원리가 바로 이 벤트리 마스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좁은 구멍을 통해서 가스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주위 압력이 낮아져서 주변의 대기가 유입됨. 이게 베르누이의 원리인데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벤트리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유속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거 굳이 우리 지문 보지 않아도 문제 풀리죠? 그럼 105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같은 지문에 딸린 문제고요. 이 환자가 호흡곤란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저호흡을 보이고 이러이러한 랩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때 적절한 간호진단. 자, 간호진단을 묻고 있죠. 어떠하대요 환자가?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보이고 있고 기저호흡하고 있고 ABG에서 산소분합이 이렇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문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이 환자가 어디서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보죠. 이산화탄소 분합이 31.3이었고 폐하가 7.493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이산화탄소 분합이 27.9로 변했고 수소유연 농도가 폐하가 7.512로 변했어. 자, 이산화탄소는 정상 범위가 막 생각이 안 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폐하만 보세요. 7.43에서 7.51 변했대요. 에, 얼마 안 변했네. 아니에요. 폐하는 0.01, 0.1만으로도 환자 상태가 굉장히 급격하고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폐하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보고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간호진단을 적절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종합적 사고와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였고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가스 교환 장애로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 문제는 두 문제 중에 우리 한 문제만 그냥 지문 봤었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2번에서 113번까지 문제입니다. 이 환자가 무슨 한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블라이저를 사용하던 중에 환자가 물어요. 집에서 흔들어서 입안에서 뿌리던 약이랑 어떤 게 달라요? 라고 물어요. 이거는 뭐예요? MDI죠? 이건 MDI고 네블라이저는 뭐죠? 그 네블라이저 키트 들고 드르르륵 하면 미스트 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죠. 뭐예요? 네블라이저의 이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특징이 알고 있니? 이걸 묻는 문제잖아요. 고농도에 많은 용량의 약물을 폐에 직접 투여한다. 그리고 기도를 수변하게 한다. 산소와 함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점막이 건조해지나요? 아니죠. 수변해지죠. 적은 양은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많은 약의 용량을 한꺼번에 줄 수 있잖아요. 산소와 함께 투여할 수 있죠. 숨 들이시는 참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숨 참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폐 깊은 곳까지 가서 얘네들이 약이 다 들러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 참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작동되지 않아요? 아니요. 작동해. 기계에 코드 꽂아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아직 지문 안 봤어요. 지문 안 봤죠?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 우리는 아직 모르는데 정량식 흡입기 교육으로 오른 것은 MDI를 쓰다가 급성기 증상이 와서 병원에서 네블라이저를 쓰고 집에 갈 때 다시 MDI를 쓰는 케이스예요. 어떤 환자인지 모르겠지만 랩 데이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때 정량식 흡입기 교육 내용으로 오른 것은 묻고 있고요. MDI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한번 했었죠. 정답은 뭐다? 2번이다. 흡입기 호흡 바로 숨을 내쉽니까? 아닙니다. 참아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약 흔들려야 돼. 처음에 흔들고 나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약통 눌러요. 하면 효과가 있어? 없어? 없죠? 들이마시면서 약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도록 주의한다. 약에 따라서는 제가 어떤 약이라고 말씀 드렸나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물로 헹궈야 된다고 말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117에서 119번. 이것도 딸린 문제들이에요. 일단은 이거 보지 말아보세요. 문제랑 보기 먼저 보죠. 이 환자한테 체위 배고 시행한대요. 그러면 문제 봐야 돼. 지문 봐야 돼. 어떤 환자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대요? 양쪽 폐하협 후면에 비정상적인 침윤 양쪽 폐 아래쪽인데 어디래요? 옆에서 보면 이쪽. 밑에 쪽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체위 배액을 할 거니까 다리를 올리고 머리를 이렇게 낮춘 자세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이 문제는 좀 쉬웠어요. 그렇죠? 일단 118번. 가래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체위 배액을 하려고 해요. 아까 체위 배액을 하려고 했잖아요. 시행일수와 시행시기. 이것도 우리 지문 안 봐도 돼. 그렇죠? 몇 번 한다. 하루에 2번에서 4번 하는데 20분에서 40분을 한다. 언제 한다? 식전, 늦은 오후, 잠자기 전에 보통 시행을 한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거 5번. 자, 우리 지문 아직 안 봤어요. 아까 첫 번째에서 봤었죠? 그리고 119번. 이 환자한테 체위 배액을 했다. 그러고 나서 사정을 한대요. 체위 배액은 왜 한다 그랬어요? 분비물 효과적으로 배출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환자가 숨도 찼을 거고 가래도 계속 많았을 거고 숨이 차니까 맥박이 빨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증상들이 호전이 되겠죠. 그것은 뭐다? 3번이다. 체위은 상관없어요. 장은 상관없어요. 말투, 숙란, 장애? 이것도 해당없어. 욕창? 이것도 아니에요. 5단만 다 삭제를 해도 정답 3번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거고 쉬운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면서 충분히 연습하면 아마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